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제TV의 한상웅입니다 한미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분들 금일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한미글로벌 현재 흐름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구요 트랙들이 팔았는지 팔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저희 허브김제TV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내용 다들 한 번씩 확인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드린 AP위성 몇 퍼센트 올라갔죠 17% 올라가셨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과 관련 뉴스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관련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내용을 매일 아침 보내드리고 있고 무료 추천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고 이벤트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다 챙겨드리는데 이거를 안하시면 여러분들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손해죠 이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꼭 기회를 잘 잡으셔서 많은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김제TV라고 주시면 될 것 같구요 한미글로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 12만주 외국인 8만6천주 기관들 3만주 개인들은 매수 메이저들은 매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는 위와 같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한미글로벌에서 진짜 개인들이 12만주를 다 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2만주 중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가 들어와 준 창구 중 하나가 KB증권입니다 근데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쓰는 창구가 아니에요 사실 네 신기하죠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쓰는 창구가 어딜까요 키움 미라에셋 아니면 뭐 NH투자증권 상투자증권 삼성 특정 창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미글로벌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 10만주가 데려와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통상적인 수치를 봤을 때 뜬금포라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의 거래와 이 정도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0만주라는 물량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의심을 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움직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고가를 뚫어주고 나서 시장이 무너지니까 한타임 조정폭은 보여줬으나 종가관리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 주었고요 매매 동향에서 지키는 건 매도이나 의미 있는 매물대를 앞두고 나서 트릭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인투자자의 물량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받쳐두고 그러니까 호가창을 보시면 이 호가창 아래에다가 물량을 받쳐두고 받아내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주가 자체는 조정을 보여주면서 추후 반등을 보여주고요 이거를 위에 잡아먹으면서 올리면 주가는 굉장히 세게 양봉으로 말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의 물량이 나와준다고 한들 시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물량을 받치면서 주가를 뺐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내일의 포지션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문들 한미글로벌 여러가지 네엄시티 이슈도 있고 당연히 있고 추가 수주 이슈도 있고 여러가지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00% 확신만 하시지 마시면서 주식시장 이 한미글로벌을 보시면 괜찮으실 거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확신만 가지지 않으면 이 한미글로벌에서 제가 영상에서 찍어드린 대로만 포지션 잡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손실 안 나셨을 거예요 무조건 다 수익이 쉬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고점에서는 고점 증후군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등 구간에서는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4만원을 제가 계속 도전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4만원 도전 나와줬고요 나와줬고요 3번 도전해줬습니다 그 다음 도전해주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4만원 위에 안착을 해주냐 안착을 해주지 않느냐의 싸움 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착만 해주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4만 5천원에 도전해줄 가능성이 높으나 4만원 구간에 안착을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하락 구간을 보여준 다음에 반등을 줘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혀빙지TV 꼭 카카오톡 채널도 추가하셔서 많은 혜택들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오늘의 지도주와 뉴스도 챙겨드리고 있고 시황 정보도 챙겨드리고 있고 무료 추천 정보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들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검색 아이콘 누르시고 여기서 허빙지TV 검색 후에 채널까지 추가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